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9년 제2회 때 봤던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문제를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해답은 다 덮으시는 겁니다. 백지 하나 내놓으시고요. 저보다 제가 쓰기 전에 한 템포 빠르게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죠? 지금 실전이다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중대재의 종류를 세 가지 쓰시오. 그렇습니다. 먼저 한번 적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중대재의 종류. 너무 쉬운 문제죠. 그냥 점수 주기 위해서 하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필기할 때부터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중대재는요. 1, 2, 3, 4, 부직, 10. 기억하고 계시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부상자가 또는 부상자가 3개월 이상이죠. 이거는 3개월 이상 2명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사망자가 1명.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시에. 여기도 마찬가지. 동시에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실기에서는 핵심 단어 문맥 이걸 갖춰주셔야 됩니다. 그죠? 다 맞지 않더라도 이 사항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시에 하는 것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라는 말이 나오면. 지금 이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중대재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또 뭘 알고 있어야 될까요? 중대재해라는 말이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기출문제 풀이를 할 정도가 되면. 중대재해 가면 주르륵. 중대재해 정의부터 해서 따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안전보건개선계획.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될 대상 사업장에 들어가면 중대재해가 나옵니다. 그쵸? 여기에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 사업장이 그냥 해야 될 대상 사업장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진단기관의 진단을 받아서 해야 될 대상 사업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곳에 각각 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중대재해가 들어갑니다. 이왕 쓰시니까 대상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될 대상 사업장에는 첫 번째가 뭡니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그 다음에 재해율이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이건 숫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특징이 이거죠. 그 다음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될 대상 사업장에도 똑같이 중대재해와 재해율은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진단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냥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워낙에 심각하니까 진단을 정밀하게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라. 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보다는 더 심각해야 돼요. 자, 재해율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재해율 칸은 이걸 가지고 여기에 써먹습니다.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다 써먹습니다. 하나는요. 중대재해가 들어가는데 얘를 앞에다가 먼저 적어주는 거예요. 재해율이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이죠. 재해율이 평균보다 같은 업종에 이런 말든 따듬어 넣으시고요. 재해율이 같은 업종에 평균재해보다 높은 사업장 중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이렇게 적으면 진단을 받아서 해야 될 대상이 되죠. 또 하나는 재해율이 평균보다 그냥 높은데요. 이것도 그냥 높으면 안 되잖아요. 평균보다 두 배 이상인 경우. 좀 더 심각하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건 뭡니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물을 직투하는 게 남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업장. 중대 산업사고에 해당되는 화재, 폭발, 누출. 여기에 작업환경 분량까지 넣어주시면 되죠. 그런 사업장으로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업장. 그 다음 직투는 직업병이 두 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이렇게 정리하시면 진단을 받아서 해야 되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요? 중대재해라 그러면. 중대재해와 재해율이 들어가는 거는요.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안전관리자, 정원, 교체, 임명, 대상, 사업장이죠. 여기는 뭡니까? 중삼들의 연평균이 삼삼하다 이렇게 외웠던 거죠. 전부 다 숫자가 들어가죠. 3, 2, 3, 3. 그래서 중대재해가 여기는 세 건 이상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는 뭡니까? 연평균이 가는 거는 연간재해율이 평균재해율 보다 뭐예요? 두 배 이상. 그래서 이거 두 배는 똑같아요. 여기하고 두 배는 똑같죠. 그 다음 3은요. 하나는 3개월이고 하나는 3명입니다. 직업병 3명 가는 거. 여기 직업병 2명인데 여기는 3명이죠. 그리고 3개월 가는 거는 안전관리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당됩니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출장을 갔다든가 장기 출장을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이럴 경우. 이거는 안전관리자 정원교체의 임명대상사업장. 그래서 우리는 중대재해와 재해율. 중대재해라는 말이 나오면 중대재해는 정의를 비롯해서 이런 곳에 중대재라는 것들이 들어간다 하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 아닙니까?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양하게 같이 한번 정리하는 것. 공부하는 효과도 있고 효율도 있는 거죠. 그렇죠.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세가에 쓰시오. 1회 때는 크레인에 관한 게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2회 때는 또 이동식 크레인에 관한 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은 같이 알아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같이 알아두셔야 되니까 크레인 그 다음 이동식 크레인 둘 다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두 가지가 필기 암기할 때는 같다 그랬습니다. 실기능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기하는 거 좀 응용해서요. 와이퍼가 권한은 하나는 주행을 하고 하나는 브레이크를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와이퍼가 권한은 주행이냐 브레이크냐 이동하고 돌아다니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주행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주행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행로의 상측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필기할 때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었는데 실기는 이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뒤에 글자 하나씩 해서 단어를 하나씩 더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더 추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주행하면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운행. 주행, 운행. 그래서 와이퍼가 권한은 주행을 하면 그 주행 상태에 따라서 운행하면 된다. 이걸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는 와이퍼가 권한은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작지만 우리가 경조사는 항상 참여해야 되겠죠. 경조사에 참여하자. 이렇게 좀 보완을 해 주시면요. 훨씬 답안 적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자 위에서 보시면 와이어로퍼가 통하는 곳의 상태 이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권과방지장치고요. 이게 바로 여기에 권과방지장치는 사실은요. 브레이크와 여기 클러치가 같이 따라다니는데 이 두 개 같이 나와야 돼요. 여기는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다 들어갔죠. 여기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돼요. 얘들은 운전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장치. 그 다음에 주행로. 이거는 주행로라는 거는요. 주행로는 주행로에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주행하는 그 길의 상척. 그 상척에는요. 트롤리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 그 트롤리가 횡행. 행이라는 거는 앞에 횡자가 있어요. 가로로 움직이는.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동식 클레인에서는 와이어로퍼가 통하는, 여기는 통하는 곳의 상태잖아요. 여기는 와이어로퍼가 통하는 곳. 그리고 작직하는 건 뭐냐. 작업 장소에 대한 지반을 얘기합니다. 지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작업 장소의 지반. 여기 추가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 권과 방지 장치고. 이거는 뭐냐면 경보 장치를 얘기합니다. 경보 장치. 그 다음, 브레이크와 클러치. 이거는 조정 장치라는 게 하나 더 따로 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은 충분히 실기 답안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필기를 암기, 필기용 암기도 있고, 실기에서는 조금 더 보완해가. 제가 건설할 때도, 말씀 비계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비계 점검 사항에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아주 매끈한 그러한 답안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적었을 경우에는 조금 미흡합니다. 답안 정답 처리되기가. 그래서 뒤에 이 단어 하나씩 더 추가해 줌으로써 완벽한 답안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해답에 권과 방지 장치, 거박의 경고 장치. 경조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정 장치. 그리고 여기는 작지만 게는 건 작업 장소의 지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답안보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적을 수 있느냐 하는 거. 핵심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다듬어 가시는 건 차근차근 해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먼저 핵심을 모르면요. 처음부터 욕심을 내가지고 이걸 글자대로 막 외우겠다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령껏 하시고요. 좀 연관 이미지. 제가 이미지도 많이 얘기한다면 연관되는 것들, 또는 이미지 이런 걸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